진동이 파동의 형태로 퍼져나가는 것을 어커스틱 웨이브라고 하는데 고체를 통하여 파동이 전달되는 방식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고체는 솔리드를 구성하는 입자 사이의 간격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완전한 강체가 아니며 입자들 사이의 결합 간격이 외력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는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성체에서는 한 입자의 변이가 인접한 입자에 힘을 가하게 되고 힘을 받는 입자의 위치가 변화되었다가 원래의 입자 간격으로 복원되는 연쇄 반응에 의하여 변이가 파동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어커스틱 웨이브는 진동의 방향과 파동 전달 방향에 따라 트랜스포스 웨이브와 롱지튜디널 웨이브로 구분되며 변이의 형태에 따라 슈어 웨이브와 프레저 웨이브로 구분됩니다. 4가지 파동 전달 방식 중 직접적으로 관측이 가능한 고체의 파동 전달로 현우 진동을 들 수 있습니다. 현우 진동은 솔리드 단면은 전체 위치가 파동 진행과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엇갈리는 슈어 현상이 연쇄적으로 전달되는 슈어 웨이브이며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트랜스포스 웨이브입니다. 다른 형태의 파동 전달 방식인 프레저 웨이브는 솔리드 단면 간의 간격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압축 또는 확장되면서 진동하며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동일한 롱지튜디널 웨이브입니다. 이와 같은 종류 솔리드 파동 전달은 솔리드 덩어리 전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벌크 어커스틱 웨이브라고 합니다. 고체의 표면에서는 다소 다른 형태의 파동 전달이 이루어지는데 고체 표면에서의 파동을 설페이스 어커스틱 웨이브라고 합니다. 설페이스 웨이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인 좌우 방향으로 격자가 뒤틀리는 슈어 현상의 연쇄 반응으로 전달되는 파동을 로브 웨이브라고 하며 이는 트랜스포스 웨이브입니다. 지진에서는 가장 파괴적인 진동 성분이 로브 웨이브입니다. 두 번째 서페이스 웨이브 타입은 표면에서만 격자의 압축과 팽창이 표면의 상하 방향으로 일어나 물결과 같이 표면이 상하 방향으로 진동하는 파동을 레일리 웨이브라고 하며 이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인 트랜스포스 웨이브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별도 언급이 없는 한 벌크 웨이브는 P 웨이브를, 서페이스 웨이브는 레일리 웨이브를 말합니다. 벌크 웨이브는 진원으로부터 전 방향으로 구 형태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파동의 에너지가 거리의 3승에 반비례하여 감세합니다. 반면 서페이스 웨이브는 표면으로부터 수파장 범위 내의 깊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진원으로부터 파동이 표면에서 동심원 형태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파동의 에너지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세하여 벌크 어쿠스틱 웨이브보다 먼 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서페이스 어쿠스틱 웨이브를 이용하여 매우 성능이 좋은 필터를 구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필터를 소우 필터라고 하며 무선통신에 있어서 인접주파수 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무선주파수 활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품 중의 하나입니다. 크리스탈에서 어쿠스틱 웨이브의 진행속도는 크리스탈 결정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의 각도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데 일반적으로 서페이스 웨이브는 벌크 웨이브에 비하여 속도가 느리며 전파에 비하여 10에 마이너스 5승 정도의 속도인 수 킬로미터 퍼 세컨드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 1기가헬츠 주파수 파장이 대략 수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피에조 일렉트릭 크리스타르 전기 기계적인 진동 주파수는 크리스타르 종류와 지오메트릭한 크기, 모양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피에조 일렉트릭 매트리얼 표면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전극을 평행하게 설치하고 교류 전압을 인가하면 표면이 진동하며 서페이스 어쿠스틱 웨이브를 발생합니다. 이때 공진 주파수는 두 전극 사이의 간격이 파장에 해당하는 주파수가 됩니다. 이러한 전극을 교차하여 파장 간격으로 반복하여 만든 일렉트로 메카니컬 공진기를 Interdigitized Transduce IDT라고 합니다. IDT의 각 전극에서 발생한 파동이 보관 간섭을 일으키면서 크리스타르 표면을 따라 퍼져나가는데 기계적인 서페이스 웨이브 진동을 다시 전기신호로 변환하기 위하여 공일한 ID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필터는 입력된 전기신호로부터 서페이스 웨이브를 발생시키는 Driving IDT와 서페이스 웨이브를 다시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Sensing IDT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입력된 전기신호 중 IDT 전극 간격으로 결정되는 파장에 해당하는 주파수만이 출력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다른 방법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매우 큰 진복과 높은 주파수 셀렉티비티 즉 하이큐를 갖는 필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무선통신은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법에 기반하고 있어 비교적 넓은 대역폭을 요구하며 주파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대역과는 간격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전체 대역폭이 넓으면서도 경계 주파수에서 트랜지션 폭이 매우 좁은 사각형에 가까운 필터를 필요로 합니다. 앞서 설명한 소우 필터는 트랜지션 폭이 매우 샤프한 특성을 가진 반면 지나치게 대역폭이 좁기 때문에 공진주파수가 연속하여 조금씩 다른 필터를 병렬로 연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병렬 구조는 IDT의 전극 간격을 사다리꼴로 배치한 테이프드 IDT 구조를 이용하여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전극 간격이 넓은 영역에서는 낮은 주파수를 통과시키고 간격이 좁은 영역에서는 높은 주파수 신호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아랫변과 윗변은 길이 비율로 대역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설페이스 웨이브는 시간 공간적으로 파동이 F분의 1 주기로 진동하며 속도 V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파장거리만큼 떨어진 두 지점은 시간적으로 일주기 지연시간에 해당하는 딜레이 라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간격 D만큼 떨어진 두 지점은 V분의 D만큼의 지연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Linear Page Response를 갖는 N-Tap Transverse 필터를 N개의 전극을 갖는 IDT로 구현할 수 있는데 각 테이브 가중치를 해당 전극이 오버랩되는 폭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현된 IDT에 임펄스 신호가 가하여지면 IDT의 전극 간격으로 정하여진 지연시간 간격으로 오버랩 정도로 정하여지는 크기를 갖는 Acoustic Wave가 발생하며 이는 구현된 Transverse 필터의 임펄스 레스폰스에 해당합니다. Acoustic Wave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여러가지 물리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는데 마이크로 스케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Saw Device를 이용하여 다양한 센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Saw Device의 Driving IDT로부터 Sensing IDT까지의 감쇄 또는 주파수 응답은 웨이브가 전달되는 경로에 있는 피지오 일릭트릭 레이어에 가하여지는 기계, 열, 전기, 광학적 에너지나 화학적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riving IDT와 Sensing IDT 사이에 있는 Sensing 영역 결정 구조에 스트레스가 가하여지면 전달 함수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이 변화를 검출하여 압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크리스탈에 비하여 Organic Piezo Electric Material은 온도 Dependency가 비교적 큰데 측정 대상이 온도가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이 하나의 칩에 두 개의 동일한 Saw Device를 구현하고 하나의 디바이스에만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량을 가하여 레퍼런스 디바이스와의 차이를 구함으로써 손쉽게 온도의 영역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Piezo Electric 물질의 직접적인 변화가 아니더라도 Sensing 영역에 접촉하는 물질의 음향학적 특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체는 점성에 따라 음향학적 특성이 달라지는데 Sensing 영역에 액체가 접촉하여 있으면 그 접촉면에서 액체에 의한 댐핑이 일어나며 그 정도가 액체의 점도에 따라 달라짐으로 액체의 점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Sensing 영역의 표면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량과 반응하는 Functional Material로 구성된 레이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Functional Material은 검출하고자 하는 이온, 분자에 대하여 흡수, 배출, 화학 반응, 흡착이 일어나거나 전기장 및 포톤 또는 파티클에 반응하여 Functional Material의 음향학적 특성이 변화하거나 피에조 일렉트릭 레이어와의 경계면에 일렉트릭 포텐셜의 변화를 일으키며 음향학적 전달함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Functional Material을 이용하여 다양한 화학 센서나 바이오 센서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Surface Acoustic Wave의 지향성, 반사, 흡수 현상은 공기 중에서의 음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Surface Wave는 단일 진원으로부터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야 하지만 다수기의 전극을 사용하는 IDT는 전극이 배열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에 대해서만 보관 간섭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다수의 전극을 갖는 IDT를 이용하여 발생한 Surface Wave는 IDT 전극 배열 방향으로만 파동이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IDT에서 발생한 파동이 양 방향으로 진행하므로 센싱에 사용되지 않는 파동은 칩의 경계면이나 다른 구조물을 만나 반사되어 되돌아오기 때문에 반사파에 의하여 의도하지 않았던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동을 흡수, 소멸시키거나 흐트러뜨리는 구조물이나 물질로 구현된 없어보를 사용합니다. Surface Wave의 진행 경로에 전기 신호가 인과되지 않은 플로팅 IDT를 설치하면 파동에 의하여 IDT의 전위가 발생하고 이 전위에 의하여 다시 피해조 엘렉트릭 레이어 표면에 Surface Wave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된 웨이브는 IDT 양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울스에서 발생한 파동이 진행하다가 플로팅 IDT로 구현된 리플렉터에서 일부 반사되고 일부는 투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리플렉터의 반사 각도는 입사되는 파동 후 진행 방향과 리플렉터 전극의 각도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플로팅 IDT를 리플렉터 또는 웨이브 스플리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Surface Wave 지향성, 반사, 흡수 성질을 이용하여 터치스크린 센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투명 기판의 표면에 피해조 엘렉트릭 필름을 부착하고 이 필름 한쪽 모서리에 IDT 전극을 형성하여 Surface Wave를 발생시킵니다. 파동 후 진행 방향에 다음과 같이 45도 각도로 리플렉터를 배치하면 수평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나뉘어져서 수직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화면의 반대쪽에 다시 리플렉터를 45도 각도로 배치하면 수직으로 진행한 파동이 다시 수평으로 진행하며 하단의 리플렉터 어레이의 끝에 Sensing IDT를 배치합니다. Sensing IDT에는 각 반사판 쌍을 잇는 수직 경로를 따라 진행한 파동이 각 경로의 거리에 해당하는 지한시간과 감세를 가지고 도착하기 때문에 Sensing IDT에는 다음과 같이 점진적으로 신호의 크기가 줄어드는 신호가 검출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 표면에 특정 지점을 손가락으로 접촉하면 해당 경로를 지나는 파동은 크게 감세되어 Sensing IDT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Sensing 된 신호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이 손가락이 접촉한 지점은 수평 좌표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수직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을 만들어 이를 수직 축을 따라서 배치된 리플렉터를 이용하여 수평 방향으로 분산 진행하도록 한 후 반대쪽 면에 다시 리플렉터를 사용하여 수직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Sensing IDT로 보냄으로써 손가락 접촉 지점은 수직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